내가 알아 알아 뭐 다 준비해왔겠지 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카펠라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뭐 아카펠라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네 가영이야 긴장하라 긴장하라 또 가라 자 5, 6, 7, 8 난 내게 부족하지만 천만이 부족하지만 세상을 다 뒤져도 나 같은 사람 없다는 걸 아니 귀엽고 깜찍하게 잘 부탁드려요 아이돌룸 이런 감동의 하모니 뭐 지금 또 맛보기로 또 있는 거 있나? 지금 너무 감동하셨죠? 아니 지금 다들 여기 눈물이 와 선배님 선배님 아 너 진짜 대단해 너 진짜 주임진 리액션의 대가야 그럴 수 있어요 눈물 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감동을 보여드렸으니까 와우 놀랜다 와우 놀랜다 얘들아 춤도 할 수 있잖아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춤만 한번 보자 자 음악초 한번 화이팅 고맙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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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이 되게 좋다. 다리 도는 사람. 야 너 우리랑 방송하는 거야, 누구랑 방송에서 들리는 거야. 야, 혁이 형아. 오늘 감기약 먹었니? 어, 진짜 감기약 먹었어. 아, 그래? 컨디션 되게 좋아 보이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디션을 시작해보도록 할게. 자, 지금부터 1차 개별 능력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자, 지금부터 너희 능력에 따라서 A부터 F까지 등급을 평가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보다는 우리 회사 선배인 효정승희가 너희들을 더 제대로 알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심사위원석에 같이 앉아서 너희들을 평가하도록 하겠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디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는지를 PR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이 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 우리가 승희! 네! 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마이걸의 재간등의 리드 보컬 승희입니다. 저의 개인기는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1번부터 30번까지 결정해 주시면 제가 싹 다 보여드릴게요. 27번! 27번! 25번! 피카츠! 25번이요? 안다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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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더 많은 개인기를 보고 싶었어요. 저를 꼭 뽑아주세요!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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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희 선배, 예이! 모범이었어. 모범이었어. 아주 모범이야. 와우. 효정 선배! 나 F만을 가냐, 잠시만.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선배.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 리더 효정입니다. 저는 맑은 목소리를 가졌고요. 그리고 저는 애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나 사랑해, 또. F! 우와. 우와. 이렇게 하면 된다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선배들 간다. 우와. 우와. 자, 그럼 효진이부터 가볼까? 네. 우와.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의 온팀 리더. 그리고 메인목걸을 맡고 있는 효진입니다. 네,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의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목표를 대신 목표로 더 좋은 개인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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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하시는데? 우와, 잘한다. 우와, 잘한다. 좋아, 잘 봤다. 그럼 이제 너희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립 아이돌 센터 슈퍼 덕후 컴퓨터를 통해서 뽑아왔단다. 효진이는 화음 머신. 우와. 오늘의 특기를 화음이라고 당당히 적었다고 하는데. 화음을 정말 잘 넣어. 모든 곡에 다 화음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 긴장하지 말자. 긴장이 되네. 긴장이 되네. 아하니, 아하니. 아하니, 아하니. 아하니, 아하니. 아하니, 아하니. 아하니, 아하니, 아하니. 아하니, 아하니. 아하니, 아하니. 아하니, 아하니. 지금 너무 촉촉스럽게 들어오셔서 당황을 해서. 아니, 그래서 뭐. 효진이가 가르쳐서 완성한 화음들이 있다고. MK랑 MK랑? 아, 네네. 돼 있습니다. 준비한 거 한번 들어볼까? 그래. 둘, 셋, 넷. 조은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솔직히. 근데 둘이 둘이 붙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미션이.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할 게. 할 때는 계속 걸리는데. 제가. 왼쪽 귀랑 오른쪽 귀랑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거. 우리가 그냥 해도 돼? 네. 화음 하면 그거지. 노을의 청혼. 오. You don't have to cry. 네가 불러줘. 어. 같이 맞춰봐.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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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n't have to cry. 야. 야. 연습했네, 둘이. 에이. 연습했네. 어? MK 너 연습했네. 연습했네. 어? 뭐 하나 더 있어? 준비한 거? 해봐. 저랑 준비를 했는데. 아, 그럼?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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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제 준비했대? 진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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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셋, 넷. 그래라는. 다시, 다시, 다시. 네.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박수. 파이팅. 시작할게요.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